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현대바이오 라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는 단계적인 재료가 남아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에서 긴급상승인을 오케이 하는거 그게 좀 남아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그거에 대한 의무는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어저께 뉴스가 좀 나오면서 갭을 뜨기는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그냥 마무리가 됐다 라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이 라인을 지지해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갭뜨고 나서 쫙 밀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라인은 일단 또 돌파를 못했어요 오늘 시장의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의 위주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현대바이오는 여기 라인은 뭐 완벽하게 돌파를 못하고 또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정리를 안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한다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흐름을 좀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어 긴급사용 승인 신청 이라는 그 재료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버텼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기 라인에서 한번 올라가고 이 이중 바닥을 이 꼭지점을 버티지 못하고 밀렸죠 물론 얘가 또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내일 당장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런 양봉이 나올지 알면 떨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든 방향을 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매수를 하고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한다고 하면 추세가 단기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좀 정리해 갖고 현금 확보하고 조금 자유로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어 움직임이 다시 한번 조금 회복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좀 버텨준다 라고 하면은 긴급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뭐 시간 외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시간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시가로 이런 것처럼 뜨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때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때도 마찬가지였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현대바이오로 조금만 더 끌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긴급사용 승인이 아니죠 긴급사용 승인을 통과함으로써 이 제프티를 만들었던 그 원료 있죠 니콜로 3ID를 기반으로 했던 CPCOV03인가요 그 원료가 이거 말고도 다른 데서도 소용이 있을 거야 통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또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갖게 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하여금 얘네들이 임상을 다른 쪽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 제프티가 나온다고 해서 당장 코로나가 이미 코로나는 거의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제프티를 팔아봤자 현대바이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얘는 상징적인 거다 처음으로 니콜로 3ID 기반의 약을 만들었고 그 약이 잘 질병에 통한다 라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한 가치가 있는 거지 이걸 팔아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인다 그건 이미 늦은 거죠 2년 전에 나왔어야죠 그래야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늦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만약이에요 만약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돌파가 나와준다 라고 하면 우리는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홀딩도 가능합니다 홀딩하고 가면 돼요 근데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나머지 물량만큼 정리하고요 현금을 갖고 있다가 조금 더 자유로운 포지션에서 우리가 한번 더 들어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이제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 VIP가 실제 매매하는 종목을 그대로 해서 일주일에 4개에서 5개 정도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료 체험을 하러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주 일주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VIP가 되는 겁니다 같은 종목으로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챙겨 나갈 거고 교육도 할 겁니다 같이 공부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계좌에 물린 종목들 한두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무근지들 그런 것들 어떻게 탈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괜찮아요 저희한테 질문을 남겨 놓으시면 저 허브경제TV의 관점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이벤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이벤트를 맞이하기 위해서였나 봅니다 놓치지 마세요 복장판 절차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무료 종목 신청 이것만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 다 해놓고 오늘 목요일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금연 하루 남았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일단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100명이면 200명 300명 모든 회원님들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컨트롤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제한되어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무료 종목 신청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